자, 그러면 어떤 매력을 좀 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랩그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교 같은... 애교? 네? 애교댄스? 애교를 보고 싶다고요? 왜냐면 지금 세 분 다 별별력이 없을 만큼 좋아요 그래서 그 구별을 애교댄스로 구분하겠다 와, 진짜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진영군부터 시작해보죠 어? 상어인데, 저거? 아, 상어! 웃었다! 가산점, 때르는 가산점 놀러왔어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라이브 하는... 귀엽다, 근데 네... 귀여워, 귀여워! 파이팅! 자, 상한 두루룩두루 바다도 두루룩두루 네, 자, 잘 봤습니다 자...